일단 두개씩 두개씩 안으로 밀어 좀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어버리네 아니 이쪽으로 밀어서 그래야 되지 미는게 어떻게 처음부터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쉬운데 아 이것도 컨테나 또 다 씻어야 되잖아 컨테나 씻는건 내가 씻는다 하더라도 이리 올려 힘들면 내가 갈게 아깝다 이거는 깨끗하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완전 주스용 주스용 주스용이에요 주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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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쪽 저쪽도 내려가면서 해줄건데 안가면 저쪽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서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나무 밑으로 바짝 붙일거라면 어떻게 할거라 나무 밑으로 나무 밑으로 바짝 붙여서 할거라 돌코랑하고 그하고 이따 나눠 그 옆에 같이 나눠가지고 풀릴래 힘도 좋아 반대쪽에도 가서 해야되나 그럼 되죠 그럼 그럼 아 아 아 아멘 당신 옷 다 베리겠다 옷 다 베리겠어 옷을 지금 작업복이 작업복이야 이거 작업복이라고? 흰통치 않는데 작업복이 작업복이 흰통치 않아 점점 간수도 엉망이고 안되는데 비료가 되려나? 비료가 되려나? 원래 액비로 보내줘야하는거 아닌가? 차를 뒤로 뺄게 베리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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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귤 버린다고 야단 나겠다. 아까운 귤 버린다고 야단 나겠어.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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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